안녕하세요 쇼미델의 디메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템은요 짠 GMI 기타 랩스에서 나온 플랫버터라는 플랫폴리싱 제품이에요 보통 폴리싱하면은 플랫지판에 테이프를 붙이고 줄 다 해가지고 뭔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얘는 테이핑할 필요없이 지판까지 같이 닦을 수 있는 되게 획기적인 플랫폴리싱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봉지에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어..이걸 지금 개봉을 할건데 한번 개봉하면 끝인 것 같은 느낌? 근데 여기에 지퍼팩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쓰시고 지퍼팩만 잘 닫아주시면 한 15번에서 20회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됐어요 네.. 오.. 깨끗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폴리시액이 플랫용 폴리시액이 스며들어 있어서 되게 바로바로 폴리싱을 할 수가 있고요 음..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손에 닿아도 그렇게 유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..이 그대로 플랫을 이렇게 닦아주시면 네.. 플랫에.. 오..이.. 이렇게 들어왔었어 네.. 플랫과 그리고 지퍼팩 모두 한꺼번에 폴리싱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혼자서 플랫을 폴리싱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봉지에 12,000원이에요 근데 한 15에서 20회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휴대용으로 가주 다니시기에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폴리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른 천으로 한 번 더 닦아주시면 네.. 지판과 플랫 폴리싱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지만요 그..어..그런데 메이플 렉에서는 코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크랙 등으로 이제 목재가 드러나 있는 경우에 좀 검게 물들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오일대니치 처리가 되어 있어도 메이플 지판은 좀 검게 물들 수 있는데 그거는 전혀 뭐 지판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마음껏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메이플 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즈우드랑 에보니 지판에서도 사용 가능한 그런 폴리시액입니다 플랫 광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폴리시 지판 폴리시 그리고 플랫 플리시용 플랫 버터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 lives업 . toda 그놈 총 그놈 в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